감사합니다. 이거 아까 나도 먹고 싶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1쪽에 6번으로 가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인데 이 상한선도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제도인데 이게 또 왜 생겼냐면 아까 그 전 시간에 정부가 재산세를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아서 다시 낮추려고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했는데 그래도 재산세가 너무 높아요. 다시 그래서 뭘 만들었냐. 상한선 만든 건데 이 상한선은 결국 뭐냐. 제가 이제 이거는 일종의 고스톱 같은 것일 때 있는 상한가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그 금액까지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죠. 토지하고 건축물은요. 무조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까지가 이게 한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토지가 2016년도에 재산세가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어찌저찌 계산 다 해보니까 2017년도에 세금이 무려 200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솔직한 말로 악법도 법이니까 이거 다 걷어도 관계없는데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크죠. 그래서 이걸 다 걷는 게 아니고 맥시멈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에서 끊자는 얘기예요. 끊자. 그럼 이걸 다 받는 게 아니고 얼마? 최고 150만원까지만 걷어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있고 둘째 주택인데 조심하여 이건 주택이에요. 주택도 한도가 있는데 이 주택은요. 이 주택의 가격 이 주택 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인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라는 얘기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래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별로 구분해요. 그래서 첫째 주택금액이 3억원 이하다 3억원 이하다라고 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05가 되고 자 주택금액이 3억이 넘었지만 6억 이하입니다. 6억원 이하다 6억 이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이 되고 셋째 주택금액이 6억원이 초과되었다 6억이 초과되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30까지가 그 한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주택은 무조건 금액 따집니다. 어떤 얘기이냐면 이런 얘기에요. 자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금액이 5억이에요. 5억. 그리고 마찬가지 얘가 2016년도에 부과된 게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2017년도에 부과될 금액이 얼마냐면 200이다. 그럼 이걸 다 매기는 게 아니고 전년도 금액이 얼마까지 5억이면 3억원 넘어지면 6억 이하죠. 100분의 110까지 그럼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10까지니까 이거 이거 110까지니까 이걸 다 가는 게 아니고 얼마 최고 110만원까지만 걷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한선제이라고 했는데 자 보셔요. 자 241쪽에요. 자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된 세액에 직전 연도에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의 연도에 징설세액이 돼요. 다만 주택은 다음과 같다. 3번 자 주택의 공시가격이 나오죠. 3억원 이하다. 그럼 끝에 100분의 105 둘째 주택금액이 3억원 초과 6억 이하다. 100분의 110 셋째 주택금액이 6억이 초과됐다. 100분의 130까지가 그 세부담의 한도로 볼 수 있대요. 그래서 토지 건물은 금액에 관계없지만 항상 주택은 주택가격을 따져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제 244쪽으로 갑니다. 7번째 물납과 분할납부 가볼게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244쪽에 자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저희가 배우는 세금이 5개예요.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인데 물납되는 세금은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재산세만 돼요. 지금하고 있는 요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 뭐냐 자 분명히 모든 세금은요. 이 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근데 금전이 없거나 부족하다 돈이 없다면 돈 대신에 물건 갖고 그 물건이 부동산인데 결국 돈 대신에 부동산에 의해서 세금을 대신 내겠다. 요게 이제 물납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금전납부 원칙인데 돈이 없다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돈 대신에 부동산 가지고 세금을 대신 내게 한다. 이건데 대신 물납을 하려면 이제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물납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요건 자 첫째는요. 세금이 커야 돼요. 적어도 납부세액이 적어도 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이 초과가 돼야 물납이 가능해서 천만원이 초과되어야 물납할 수 있고 두 번째 물납하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서 반드시 허가 받아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고요. 신청일로부터 반드시입니다. 5일 이내에 반드시 허가 받아야 돼요. 10일 전까지 신청 5일 내에 허가입니다. 근데 지금 뭘 갖고 물납하냐 물납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물은 부동산이에요. 어떤 부동산 꼭 요겁니다. 관할구역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의해서 물납이 돼 해당 지역에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만 되지 타지역에 있는 물납 안 돼요. 이런거 이런거 어떤 얘기냐면 이게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 제가 빌딩이 있어요. 빌딩에 대한 이번에 재산세가 3천만원 나왔어요. 3천만원 아 돈도 없다. 이참에 물납하자. 그래서 저 옆에 인천에 있는 땅이 있어요. 땅 갖고 물납하고 싶다? 물납이 안 돼요. 반드시 같은 지역에 해당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돼요. 그럼 굳이 안다면 서울시에는 다른 부동산 갖고 물납하면 돼요. 반드시 같은 지역 세금을 낼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갖고 물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토지 갖고 물납을 한다고 합시다. 하게 되면 일단 돈 대신 땅 갖고 대신 내는 거니까 토지의 금액도 최소한 3천만 원은 넘어가야 할 거예요. 받는 입장 가령 여러분이 받는 입장인데 3천만 원은 현금 받으려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누가 땅을 대신 갚는대요. 그런데 땅이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돼. 안 받겠죠. 그래서 적어도 토지 금액이 3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 토지 금액이 3천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따져봐야겠죠. 이게 뭐 재산평가입니다. 평가인데 평가 등법 어떻게 하냐. 평가 등법 잘 봐야 돼요. 매년 6월 1일로 평가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어떻게 시가로 평가해요. 시가 뭐로 평가한다고요? 시가로 그런데 조심할게 보통 저희가 시가라는 얘기는 보편적인 매매가거든요. 일반적 매매가인데 여기서의 시가의 뜻은 매매가가 아니고 니꼬르 니꼬르 시가 시가 표준액의 약자입니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즉 정부가 고시한 최소금액이에요. 이런거죠. 보면 첫째 토지값고 물납한다. 그럼 정부가정은 다른 값을 뭐라고 불러요? 개별 공시지가에요. 개별 공시지가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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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은 정부가정은 집값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요.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갖고 해요. 세 번째 건축물도 있죠. 건축물은 해당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이 건축물의 시가 시가 표준액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서 각각 정부가 고시한 금액 조심할게 이렇게 정부가 고시한 금액을 갖고 여기다가는 절대 공정시장 가입비 이런거 곱하면 안됩니다. 그냥 이런 금액 갖고 따지게 돼요. 하지만 이날로부터 거꾸로 6개월 전 6개월 전 6개월 내에 형성된 보상가격 등이 있으면 보상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해줍니다. 시가로 인정을 해주기도 해요. 자 복귀해요. 244쪽 메뉴 1번이에요. 물납의 요건과 대상 첫째 메뉴에 지방재단체 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일 경우 납세 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방재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할 수 있다. 적어도 천만원 초과가 돼야 돼요. 이때 납부세액이 천만원 초과 범위의 판단심 동일시군구안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합계액을 말하며 한편 재산세에 변기 고지되는 지역전설세 지방기획세는 안한대요. 항상 재산세만 따져서 얘가 천만원이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두번째 물납의 신청과 허가입니다. 1번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가 주어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둘째 신청받은 시장군수는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내에 반드시 허가여부를 서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결국 10일 전까지 신청 5일 내에 허가합니다. 자 밑에 4번 이때 물납하가 받는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납하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물납하면 기간 내에 된 거로 본다. 우측에 3번 메뉴 체크합니다. 물납하가 부동산 평가 한대요. 보존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요. 과세기준을 현재 자동이점이 뭐로 합니까? 시가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이나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을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그 인정되는 것도 시가로 봐주기도 한대요. 그럼 뭐가 있냐 이 기억번 자 토지와 주택이에요. 땡땡 봐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액을 한다. 즉 토지는 뭐예요? 개별 공시 지가 주택은요. 개별이나 공동 주택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니은번 기여기의 건축물 자 뭐래요?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6월 1일 현재 이런 금액을 가지고 이런 금액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에요. 하지만 밑에 니 2번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이 이게 예외인데요. 보전 자 재산세 과세기준을 전 6개월 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기간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을 한대요. 즉 이때부터 거꾸로 6개월 전에 형성된 금액도 인정해준대요. 기업번 기업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이나 공매가 됐을 때 보상가액이나 공매가액이에요. 니은번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둘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되기도 합니다. 세번째 국가나 지방지단체나 단체조업으로부터 취득한 취득과 판결문 법인정부 중 대통령령의 적응가액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됐다. 역시 그 취득가액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는 것도 있다. 물라봉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밑에 괄호 4번 부적당하다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246주에 5번 가야죠. 5번 분할납부 갑시다. 분할납부도 시험이 잘나요. 얘도 봐야 돼요. 분할납부는 얘는 원래는 금전납부가 일시금전납부가 원칙이에요. 한꺼번엔 금전납부가 원칙인데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한 번에 안 내고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겠다. 이걸 보고 분할납부 한다고 해요. 그런데 분할납부도 무적은 되는 게 아니고 얘도 요건이 있어요. 법률적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 분할납부는 최소 납부할 금액 그 납부세액이 납부세액이 얘는 천만 원이 아니고 오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오백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초과 또 분할납부는 돈 내는 거니까 신청만 하면 돼요. 별도의 허가 없이 신청만 하면 끝납니다. 언제까지 분납하냐. 분납기한이 있는데 요 기한도 있어요. 기한은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몇일 돼요? 45일에 분할납부 돼요. 조심할 건 일부 납부한 날부터가 아니에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간 날부터 45일 내에 이 기간에 분할납부 돼요. 그럼 무조건 내가 낸다?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분납하는 방법도 법에서 정해져요. 첫째 내가 낼 금액이요 1천만 원 이하냐 둘째 내가 낼 금액이 1천만 원 초과냐 둘로 구분돼요. 1천만 원 얼마가 분납되냐면 500만 원 초과 금액 500만 원 500만 원 초과액이 분납이 되고 둘째 1천만 원 초과에 때 있던 반토막 50%입니다. 50% 이하의 금액 50% 이하의 금액이 분납돼요. 그럼 뭔 얘기냐 해볼게요. 내가 낼 금액이 700이었다. 500이 넘은 상태이니까 단 1천만 원 이하죠. 그럼 처음에 내요 내고 또 내요. 그럼 이때는 이렇게 500만 원 초과 된 금액을 내면 했대요. 얼마에요 그럼? 200 그럼 당연히 앞에 내면 앞에는 500 내면 돼 이렇게 이렇게 둘째 그럼 내가 낼게 1천만 원 초과했다 자 낼게 가령 1,800이었다 그럼 어떻게 처음에 내고 또 내요 이때 낼게 토탈 금액의 반이 50% 이하입니다. 얼마인가요? 900 900 그럼 당연히 앞에 똑같이 900 이렇게 해서 각각 납부되게 된다 이거죠. 자 보조 분할납부 자 지방 자치단체 장은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일 납입니까?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할납부하려는 자는요 재산세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청만 하면 돼요. 자 밑에 또 동그라미 1번 자 분할납부세액 기준 봐요. 기업보관 납부세액이 천만 원 이하다 5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돼요. 둘째 납부세액이 천만 원 초과했다 이때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납이 되죠. 그래서 분할납부 하게 하고요. 또 2번 납세고지서 수정고지인데 처음에는 전액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데 이걸 분납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를 2장 줍니다. 처음에 낼 거하고 45일에 낼 거하고 그래서 시장군수는 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간에 내야 할 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즉 45일에 내야 할 고지서로 구분 즉 2장을 쪼개서 수정고지 다시 해준다. 그런 얘기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재산세는 거의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에요. 상한선도 받고 물납도 받고요. 8번으로 갑니다. 가상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저는 장밋빛 대선 해가지고 그게 장밋빛이 원래 좋은 건데 그죠? 좋은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5월에 장밋빛을 달이라고 했어요. 장밋빛 대선이라고 하는 거고만요. 과연 누가 될까요? 궁금해요. 안 쳤어요? 그것도 그분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다 달라져요. 지금 그죠? 다 투표하는 건 본인 마음이니까 누구를 찍던 그건 본인의 결정이니까 근데 그것도 웃긴 게 누구 찍는다고 하면 또 그래요. 그분이 이제 같이 맞으면 그래. 왜 그분이 돼야 돼야 할 건데 나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안 좋았는데 친구들도 있잖아요. 야, 개가 되면 어쨌든 간에 개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 어땠다는 등 친구들이나 누구 만나면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을 한 마디 잘못한 거 아닌데 저는 아무 뜻도 없이 한 얘기인데 뭐 네가 그랬다. 친구들하고 단체대톡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 대통령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글을 쓴 게 한나라의 여왕이었던 분이 감옥에 갔다. 그랬더니 밑에 댓글 쓴 게 이 미친놈아 여왕이 뭐냐고 아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쓴 건데 왜 거기다 미친놈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네가 뭐 그네를 좋아하는 내가 그분 좋아할 일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그래도 한나라의 이제 어쨌든 뭐 잘했건 못한 건 벌을 받아야겠지만 잘했건 못했건 어쨌든 한나라의 대통령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나쁜 짓을 했건 못했건 간에 그래서 이제 난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막 한놈도 내 편도 없는 놈 없어요. 한 40놈이 전부 다 다 나쁜 놈은 나쁜 나한테 다 나쁜 놈이에요. 심지어는 누가 그러냐고 너 촛불집회는 가봤냐고 가봤지요. 가봤어요 촛불집회도. 물론 광화문이 아니고 이제 저희 동네 대전에 가면 타임월드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앞에서 늘 했어요. 그 대규모는 아닌데 근데 뭐 그렇다고 가서 촛불 들고 한 건 아니에요 또 저는 항상 중립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 나쁜 편인데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너 같은 놈이 있으면 나라가 발전 안 된다 이러는 분도 있던데 아니 중립적인 자세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쁜 잘못했으면 벌받아야 되고요. 그죠? 잘했으면 칭찬받아야 되고 저는 이런 자세이지 잘못됐으니까 저건 패죽여야 된다. 잘했으니까 저건 진짜 잘했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판사 입장. 그냥 너 잘못됐으면 벌받아야 돼.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간단한 입장. 그러니까 저희 집의 꼬마가 어제가저께는 학원 안 갔어요. 학원 오기 싫어요. 참. 저는 생각할 때 저희 중개사 학원이 참 싸다고 생각하는 놈 중에 한명이에요. 제가 이제 저에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아들내미가 영어학원하고 수학학원 다니거든요. 영어 주에 이틀 수학 이틀이더라고요. 보니까 저 몰랐는데 이제 엄마가 지금 없어져서 갑자기 지금 제가 다 신경 쓰는데 엄마가 잠깐 외국 나가서 어쨌든 간에 영어학원 가서 물어봤어요. 얼마 그랬더니 오우 24만원이래요. 그죠? 다시 물었어요. 일주일 내내 하는거죠? 아니요. 수, 금. 그냥 어쨌든 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옆에 여권을 수학학원 갔어요. 얼마에요? 했더니 얘는 22만 좀 싸대요. 얘들 보니까 주이틀이에요. 그러면 주 4일에 해갖고 얼마? 46만원이에요. 책값까지 모으면 50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중개사 학원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하죠. 수업 시간도 훨씬 더 길어요. 긴 데도 불구하고 더 싸요. 아주 쌉니다. 근데 이 자식이 학원 안 갔어요. 안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암흑이 암흑이 아버님. 학원에 안 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바로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이 새끼가. 안 받아요. 열 번 했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 먼저 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썼어요. 죄송하고 뭐고 넌 오늘 가면 죽었다. 갔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놈을 깨워서 죽을 수도 없고 아휴 참. 그래서 근신을 시켰죠.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예비가 너 학원비 대주고 놀으려고 내가 새벽부터 나가서 내가 하루 종일 이고생하는 줄 아냐. 그렇게 시작이 돼서 넌 인간이 아니다. 나쁜 놈이다. 뭐 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결론, 용돈 이번 주 없음. 핸드폰 압수. 컴퓨터 못함.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시 제가 편지를 쓰더라고요. 진짜 잘못했으니까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놓고 하세요. 안 돼.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가상금 갑니다. 가상금인데 얘는 징수방법이 고지서이기 때문에 분명 고지서이거죠. 고지서이기 때문에 법정기관 안 내면 안 내면 붙는 게 가상금이죠. 그래서 가상금이 두 가지겠는데 일단 그냥 가상금은 3%예요. 3%가 붙고 개성안되면 또 붙죠. 또 붙는 게 중가상금 1.2%예요. 얼마나 붙냐. 계속 붙어요. 최고 60개월까지. 그래서 가상금은 처음 안 냈을 때 붙는 게 가상금이고 두 번째 냈을 때 계속 붙는 게 중가상금이에요. 그래서 최고 60개월까지 붙어요. 조심할 건 이거예요. 뭐냐면 가상금은 체납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중가상금은 체납 금액에 제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적어도 체납은 세금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원 이상일 때 이때 중가상금부터요. 바꿔 얘기하면 30만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안 붙어요. 반드시 30만원 이상일 때만 붙게 됩니다. 볼게요. 맨 밑에 246쪽에 8번 가상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함으로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뭘 붙여요? 가상금을 부과합니다. 소측 1번 가상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세금의 100분의 3 즉 3%에 상당하는 가상금이 붙죠. 다만 국가와 지방자 단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이 안 붙여요. 왜냐면 세금금은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세금 안 했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가상금 같은 걸 매길 일이 없겠죠. 두번째 중가상금 첫째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지나갈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 즉 1.2%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위에 1번에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해 이거 뭐랍니까? 중가상금 이때 중가상금을 가상해서 징수한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또 두번째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요 30만원 미만입니다. 이 경우는 적용 안 해요. 즉 바꿔 얘기하면 30만원 이상일 때 30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또 이 같은 경우 납세 고지서에 둘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있을 땐 세목비로 따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분명히 중가상금은 30만원 이상일 때 묻는다 했죠. 그럼 이 금액은 고지서에 합계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요. 이게 뭐냐면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고지서고 가령 재산세가 있고요. 이게 20만원 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아까 배웠던 지역자원 시설세 이게 15만원 이에요. 합이 얼마? 합이 35만원 이에요. 이거 안 냈대요. 안 내면 가상금이 붙어요. 얼마에 대해서 35만원에 대해서 몇 프로? 3%가 붙어요. 붙는데 또 안 냈다. 또 안 내도 지금은 중가상금이 안 붙어요. 왜냐면 3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요. 고지서에 합계가 아니고 세금별로 얘하고 얘 별로에요. 이거 별로 각각 따져요. 얘하고 얘 별로 각각 따져서 30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세목별로 따지는 거지. 절대 고지서에 합계금액이 아닙니다. 자 아홉 번째로 가죠. 재산세 부가세인데 항상 모든 세금은 본세가 있으면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얘는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20 즉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대신에 감면받으면 부가세 없습니다. 항상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수반돼요.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그래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만 지방교육세가 붙지 감면받는 금액은 절대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정리해봤고 마지막 넘어갑시다. 뒤로 가서 예제 문제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해볼까요? 예제 문제 갑니다. 조지 249쪽에 예제 3번 볼게요. 3번 249쪽에 3번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와 징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겁니다.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납부기간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시에 부과할 수 이게 아니죠 아까 주택은 10만원 이하가 돼야 일시에 부과하지 1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반반 부과한다 했습니다. 틀렸고 두번째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각각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세번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한장의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즉, 계산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거스 이런 방법이 있지만 부과는 한장으로 다 몰아서 부과해요. 네번째 재산세는 관할 지방지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합니다. 그렇죠? 항상 고지서에서 부과해요. 5번 고지산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하죠. 결국 잘못된 건 몇 번? 1번 한꺼번에 부과하는 건 10만원이에요. 10만원까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251조 갑니다. 7번째 재산세 비과세로 가요. 자,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이 비과세인데 이게 제목이 재산세의 비과세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주에 볼 건데 뒤에 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거든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같습니다. 1번 볼게요. 첫째 자, 제목이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죠. 1번 국가나 혹은 지방주단체나 단체조합이나 외국정부나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한 재산은 재산세 부과 안합니다. 결국 국가는 취득을 하건 등록을 하건 재산 갖고 있는 건 다 비과세예요. 과세 안해요.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있던 과세인데요.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외국정부 이게 몇 번 얘기하죠. 무슨 주의? 상호주의. 상대 국가가 왔으면 나도 과세한다. 2번 자, 국가나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맺고요. 그 재산 사용권은 무상으로 받았다. 아까 비웠죠.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부터 모두가내요. 매수 계약자가 냅니다. 또 2번 자, 요 과를부는 조심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재단체나 단체조합과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혹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도 재산세 부과 안합니다.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제꺼라고 합시다. 제꺼. 이번에 동작구청에서 이 건물을 쓰겠다고 왔어요. 저한테 보증금 월세 얼마냐 붙길래 제가 에이 저도 한동네인데 동작구 맞나요? 맞죠? 그래서 같은 동네인데 제가 이 동네 유지인데 돈 내지 마셔요. 내지 말고 보증금 필요 없고 월세 필요하니까 그냥 쓰셔. 그래서 동작구청이 제 건물을 1년 넘게 돈 안내고 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정부는 저한테 고마움을 느껴야지. 그렇죠? 그럼 좋다. 그럼 너한테 재산세를 걷지 않겠다. 그 얘기에요. 다만 어떻게 씁니까? 유료. 이게 뭐에요? 보증금 20억에 월세 1억씩 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내게 되면 국가도 그때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공짜로 쓰일 때만 과세라는 거지 지내도 내면 그때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두번째 2번 기타 재산의 비과세인데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당연히 비과세겠죠. 예를 들면 하천 누가 세금 내요? 안내요. 그죠? 봉익임선달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재방, 국어 국어가 뭐에요? 국어? 네? 도로요? 국어 국어 밑에서 있잖아요.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소에 배수처리했던 국어 도랑이죠. 도랑 그런건데 어쨌든 과세 안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게 맨 끝에 있는 묘지, 묘지 묘지는요 재산세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묘지가 있고 법인 묘지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묘지는 법인 거예요. 법인의 묘지가 비과세입니다. 누구 묘지요? 법인의 묘지가 비과세요. 개인 묘지 과세입니다. 반드시 법인 묘지가 비과세입니다. 아니, 개인 묘지가 비과세요. 법인 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묘지는 누구 거? 개인 거. 그래서 개인 묘지가 비과세고 법인 건 과세입니다. 자, 두 번째 넘겨볼게요. 2번 자, 맨 2번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칭수하지 않느냐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땅인데요. 지금 네 가지가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4번인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 두 개만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하고 두 개만 체크 1번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다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어디 있어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어요. 어디요? 통제 보호구역에 있어요. 이런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자, 조심할 게 있어요. 단, 전답, 과수원, 대지 는 제외한다. 이게요. 원래 이렇게 통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땅에 대해서 뭐한다? 비과세예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것 중에 뭐? 전, 답, 과수원, 대지 비과세 얘네는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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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고 그럼 옛날에 제외한 나머지 거 나머지 거 통제 보호구역에 있을 때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전답과선 대지 과세고 나머지 것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자, 두 번째 2번 산림보호법상 끝에 있어요. 지정된 최종 님하고 시험님도 비과세고요. 세 번째 자, 얘도 체크해야 돼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자연, 보존지구안에 임의하여 어디요? 자연, 보존지구안에 임의합니다. 근데 밑에 땡땡 아, 밑에 봐요. 자연공원법에서 지정된 자연환경지구안에 임의하여 이건 분리과세입니다. 똑같은 자연인데요. 위에 거는 보존지구요. 밑에 거는 환경지구입니다. 그래서 보존지구는 뭐가 되고? 비과세 환경지구는 뭐하고요? 분리과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범죄상은 어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는 임의하여 그래서 꼭 주의할 건 1번 통제보호구역 3번 자연, 보존지구입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3번 갑니다.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현재 1년 미만인건데 얘는 조심할게 두 가지에요. 건축물이 반드시 임시용이어야 돼요. 근데 임시용인데도 불구하고 맨 밑에 보면 핵심 체크 보면 자,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서 첫째,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임시용이어도 그냥 일반적인 임시용이어야 되지 사치성 재산인데 임시용 이러면 과세입니다. 반드시 일반적인 임시용일 때 일반적인 임시용일 때만 그때 비과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할게 반드시 그 전속기간이 1년 넘어오면 안 돼요. 1년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에 한해서 이때 비과세예요. 1년 미만인 임시 건축물에 한해서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성용 또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등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큰 배에 요번에 인양했죠. 세월에 인양했는데 인양하면서 맨날 팁이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도선용 선박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도선용이 뭐냐면 끌고 가는 배입니다. 끌고 가는 배 그래서 그때 보면 목포에 인접할 때 조그만 배들을 끌고 갔죠. 그런 게 다 도선용인데 이런 것들 다 비과세인다는 거죠. 자, 5번 체크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혹은 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도 비과합니다. 결국 뭐합니까? 철거예요. 철거되는 건데 결국 과세 있다.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까지 비과세 내용들인데 내용은 솔직히 뭐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관도 정리가 됐고요. 쭉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지방세의 목적세가 나올 거예요. 지방세의 목적세가 나올 겁니다. 교재 267쪽인데 메뉴에 보면은 얘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날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문제씩만 풀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지역자원설세 이게 있고 또 2장을 넘겨서 3장 넘기면 4장 넘기면 또 지방교육세가 나올 거예요. 234쪽 얘도 마찬가지 얘도 문제풀이 할 때 한 문제씩 정도만 하면 돼요. 굳이 지금 시간 내서 볼 거 없습니다. 안 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지방세를 다 정리를 해 봤고요. 3편으로 갑니다. 3편 가면 뭐가 나옵니까? 국세예요. 국세 이제 세무서가 걷는 국세인데 그럼 재급일 국세 가요. 첫째가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뒷장을 착 넘기면 교재가 279쪽 가면 첫째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뭐 하다가 끊기만 하나만 하니까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요. 많이 남은 한 문제고요. 안 났었던 애도 있어요. 나게 되면 한 문제고 안 나는 때도 있는데 거의 나게 되면 뭐가 나냐면 최근에 최근 5년 동안 보면 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과세 대상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과세 대상이냐 이걸 물었고요. 이게 최근 5년 그럼 최근 5년보다 그 5년 전은 뭘 냈냐 그 5년 전은 주택에 대한 거 주택 주택에 대한 거 하고 부가 징수에 대한 걸 냈었어요. 근데 역시 최근 걸 계속 보면 주택보다는 주택을 하루나 해서 더이상 솔직히 어찌 보면 주택을 낼 게 없어요. 주택이. 계속 내는 게 과세 대상분도 문제가 많은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 문제 배부해 줬죠. 그죠? 문제가 뒷부분이 몇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징수에 대한 건 다음 주에 같이 첨부해 줄 거고요. 자 1번부터 문제가 어 17번 까지네요. 자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자 보존번 1번은 1번은 매년 6월 1일로 하죠. 기역번이죠. 그래서 6월 1일에 성립은 기역번이고 2번은 시군구세요. 역시 기역번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여기 기역번이고 3번은 사실상현황이죠. 니은 번 사실상현황이 안다. 자 4번은 다죠.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이 다 됩니다. 5번은 어떻게 해요. 기역번이죠. 주택과 항상 땅을 합쳐서 과세요. 6번 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는데 몇 배? 10배 지방센터 10배 10배 자 7번 경작을 사용 안한대요. 무슨 과세요? 나대지죠. 종합합산과세 기역번입니다. 자 8번 농사짓는데요. 분리과세죠. 된 뒤에 주거지역이 있대요. 종합합산이죠. 그래서 ㄷ ㄷ 뒤에 건 ㄱ번입니다. 자 9번도 마찬가지예요. 9번도 앞에 건 ㄷ이에요. 목장인데 면적인데 분리과세고 뒤에 초가 되면 종합 그래서 ㄷ ㄱ이에요.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ㄷ ㄱ이에요. 앞에 건 ㄷ 뒤에 건 ㄱ번입니다. 자 11번 무어가니까 뭐예요? 종합합산과세 기역번이죠. 12번 자 1등인데 면적이네요. 무슨 과세? 별도 합산입니다. 그죠? ㄴ번이죠. 자 13번은 뭘 곱해요? 공정 시장가액 별 곱하죠. ㄷ 번 자 14번 분리과세 농지 1000분에 0.7이죠. 즉 0.07%가 돼요. ㄱ번이고 자 15번 골프장이에요. 1000분에 40이에요. 이거 ㄱ번 답하면 안 돼요. ㄱ번은 얘는 취득세일 때 그렇고요. 제 상태는 다 1000분에 40이에요. 자 16번은 ㄴ번이 항상 누구입니까? 사실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자 17번은 ㄱ이죠.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데 신권에 따두고 공부상 소유자가 내게 됩니다. ㄱ번 꽃 구경도 못했는데 꽃 다지게 생겼어요. ㄱ번 고생하셨고요. 다음주에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